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0일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순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물론 사실 저희는 지난주에 KBW 현장에서 보기는 했지만 화면으로는 오랜만에 보는 건데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요새 차트가 어떤지.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졌네요. 일단 볼 게 많아진 거는 원래부터 그러긴 했는데 이게 사실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또 변하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고용지표도 어느 날은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지고 어느 날은 또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또 오르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새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나 봐요. 약간 좀 피부가 푸석푸석해지신 것 같은데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기분 탓인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지금 W선화탄님 또 못살게 군회님 아주 반갑습니다. 더 떨어진다고 물음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썸네일에 걸어놓은 이 산타나 분석가 이분이 꾸준하게 계속 다 떨어질 거다. 뭐 다른 코인에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인데 승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따 저희 차트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제목이 너무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저희가 맘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분석을 한 걸 기사화된 걸 저희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상승에 대한 예측과 분석도 공유해드려야 하지만 뭐 하락에 대한 것도 당연히 공유를 해드려야 여러분이 잘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저희가 제가 이제 화요일을 약속의 화요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최소 3, 4% 이상의 가격 움직임이 있습니다. 화요일만 되면. 그래서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눈 떴을 때는 5만 7천K, 아 5만 7천K래요. 57K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또 56K로 다시 내려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한번 가격 한번 확인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기준으로 3.3% 상승해서요. 5만 6천 7백 5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진짜 약속의 화요일답게 24시간 동안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아침에만 해도 거의 4%대의 상승폭이었는데 현재는 살짝 하락을 해서 3.32% 정도 상승한 가격에 거래 중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에 있을 트럼프와 해리스의 그 TV토론 때문에 살짝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격 상승이 오늘은 살짝 있었고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1.8%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 2,344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솔라나도 비트코인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3.5% 상승하면서요. 133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IRP도 1.15% 상승을 하면서 현재 0.53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도지코인이 어제는 상승을 많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24시간 기준으로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를 올려도 코인 가격에 변동이 없네 했었는데 하루 늦게 이게 터진 걸까요? 도지코인이 5% 넘게 상승을 해서 현재 0.1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통코인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하락했던 것을 소폭 회복하면서 온 8% 회복을 하고 현재 5.2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살짝 오른 게 아마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9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게 될 헤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대선 토론이 앞두고 있어서 가격이 살짝 기대감에 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월에 한 번 더 추가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으나 헤리스 부통령 측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오전의 토론이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비트코인을 견인한 게 아닌가 하는 예측이 있고요. 번스타인에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연말에 9만 달러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반면에 헤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5만 달러 선이 깨질 거다라는 분석은 종종 좀 요새 나오고 있는 분석이어서 헤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TV 대선 토론에 이어서 내일은 CPI 물가 발표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때보다 CPI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어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패드워치 차트인데요. 저희가 금요일에만 해도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30%였는데 어제는 27%로 살짝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빅컷까지는 단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장 예측이 좀 우세한 상태고요. 그래도 25BP는 인하할 거다라는 게 거의 확정시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9월 18일 FOMC 회의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옆에 승재님을 모시고 지금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할 건데 비트코인이 4시간 및 일간 차트에서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거래 중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여전히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상대 강도 지수에 강세 다이버전스가 형성된 후에 가격 급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가격 모멘텀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며칠 내에 10% 상승해서 62K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에서도 롱숏 비율이 1.095로 강세 심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미결제 약정도 6% 증가하면서 상승 전망이 강하다라는 시장 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지금 하락 채널의 하단에 들어왔다 뭐 약간 이런 전망이었는데 승재님의 인사이트 분석 조금 이따 함께 하시고요. 벤자민 코엔은요. 이더리움에 대해 12월에 가격 저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올해 최저점인 2,139달러였나요? 그것을 찍고 현재는 좀 반등한 상태인데 최근 미국 실업률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과거에 보통 이렇게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12월에 실업률 정점을 찍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저점을 기록했다면서 2016년 12월, 2019년 12월에도 이더리움이 실업률과 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이더리움이 저점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이따가 차트를 보고 전망을 얘기해주시면 홀더로서 조금 홀가분해질지 걱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보는 걸로 하고 리플도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0.5달러 선이 위협받고 있는데 XRP의 경우 상대 강도지수와 이동평균선은 현재 과매도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거래 중이라서 이 상승 모멘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0일 이동평균이 0.57달러 200일 이동평균은 0.55달러 선에서 거래 중인데 그래서 현재 이 데드크로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차트상에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맞나요? 그건 못 봤어요. 못 보셨나요? 네. 이따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통코인은 드로프의 석방 이후로 좀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9월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시장 심리가 거시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심리가 개선이 된다면 0.6달러에서 7달러 사이를 재차 테스트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투세 얘기도 그렇고요. 그거에 앞서서 개인연금에 대한 세율 조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연금 종신수령 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세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고요.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주식시장 관련 과세 제도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금투세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게 얼마나 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이런 현평성보다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나 자본시장 간의 자산의 이동 그리고 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해서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다라고 했던 민주당의 입장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긴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부분이 좀 저희 투자자분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자세한 소식이 더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저희 차트를 볼 건데요.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보고 싶은 차트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보는 대로 댓글 남겨주시면 또 4대장을 훑고 나서 한 번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네 먼저 우선 주봉 차트고요. 지금 이번 주봉 마감을 보시면은 위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렸죠. 위아래 꼬리가 달리고 은봉으로 마감됐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좀 직전 장대 은봉보다 거래량도 좀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보시면은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거는 매도세도 충분히 있었지만 매수세도 그만큼 강했다라는 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 구간에서 매수 매도가 굉장히 치열하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도세가 우세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봉 마감 후에 현재 반등은 나오고 있잖아요. 반등이 나와도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저는 보고 있고 다시 재차 좀 하락 테스트는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전 장대 은봉보다 거래량이 더 컸다라는 점과 그거에 대해서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점 리테스트 정도는 할 수 있고 이 저점 리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지지가 잘 안 되면은 뭐 추가 하락으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좀 중요할 것 같아요. 9월달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주봉 마감 자체는 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좀 바라보고 다음 주봉 마감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일봉 차트로 한 번 넘어가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직도 계속 우아향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5만 7천, 5만 6천 위에서는 좀 먼저 반등이 나와서 좀 이제 파동을 상방으로 돌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를 깨버리고 이제 미국 증시 영향도 되게 컸고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급락세가 나와서 오히려 이제 52K까지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52K까지 도달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종가 기준으로 저점을 한 번 더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꼬리 기준으로는 아직 저점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저점을 한 번 더 낮춰버렸다. 이랬다라는 거는 지금 아직도 계속 매도세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인지하면서 지금 현재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 반등이 지금 1봉 추세를 바꿀 만한 그런 반등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등이 나온 게 고작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이 조금 부분. 우리가 적어도 1봉 추세에서 분위기를 전환하려면은 적어도 1봉 2평선 위로는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지금 안 나왔죠. 나오지도 않고 있고 지금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으로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포모가 와서 100% 풀맷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아직 전체적인 추세가 상당으로 돌리기에는 지금 한 번 더 52K까지 밀렸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1봉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말씀해 주신 대로 미 대선 토론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소비자물까지 속 그 다음 날에는 또 이제 생산자물까지 속 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변동성이 많이 좀 확대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상 최근 지난주나 뭐 최근에 움직이면 봐도 미국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너무 좀 혼조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되게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강하게 상승을 잘 해놨다가 그거를 한 번에 뭐 한두 시간 만에 다 상승분을 반납해버리는 그러한 정말 좀 악랄한 무빙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도 원래는 이 거시경제 요인이랑 또 주식이랑 상관관계가 깨진 것처럼 굴다가 최근에는 너무 강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은 뭐 사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자체 소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거시경제 요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번 주도 그래서 좀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안 주해있으면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주로 볼 건데 우선 이제 4시간봉 기준으로 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오늘 새벽까지 해서 좀 강한 반등세가 또 추가적으로 이어졌어요. 이어졌지만 지금 사실상 고점을 달성하고 나서 형성하고 나서 마감 자체는 그렇게 막 좋은 캔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윗고리가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은봉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꽤 많이 좀 발생을 했고요. 이랬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매도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매수세도 분명히 강했지만 매도세도 아직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 번 더 위로 치긴 할 거예요. 한 번 더 위로 치긴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방금 표시해둔 이 가격 58,500달러 정도 선이거든요. 이거의 고점인데 사실상 이 58,500달러 위로 4시간 종가를 짓지 못하면 좀 다시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다. 이번 주 중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 보여지고 있는 게 뭐냐면 6만 5천 달러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되었어요.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 하락 트렌드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다가 하방이 탈이 됐어요. 보통은 이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되면 한 번 상방 돌파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게 저점을 다지는 움직임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도 형성이 되는 거고 하는데 오히려 하방이 탈이 되었다는 점.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요즘에 특히 올해의 비트코인이 엄청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게 올해의 비트코인의 움직임 중에 주요 포인트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고 의도적으로 이게 상방이 탈이 아니라 하방이 탈을 먼저 아래로 휩소를 주고 나서 다시 그 다음에 하락 채널 안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과거의 움직임만 봐도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을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고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방 휩소를 줘요. 그리고 돌파가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깨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게 기준을 벗어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지금 이 하락 트렌드가 하나가 형성이 이번에 되었고 지금 이거를 하방 이탈을 했어요. 그렇죠? 하방 이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회귀를 한 거죠. 그리고 회귀를 하고 지금 어디까지 반등이 나왔냐 이 하락 트렌드의 한 부분까지 도달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하락 트렌드를 완전하게 돌파를 해줄 거 아니면 아직은 계속 하락 트렌드 안에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의 반등 자체가 지금 분위기를 바꿔놨다는 절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저항이 너무 많아요. 하락 트렌드를 당장 돌파를 해도 위에 지금 1봉 2평선 저항이 계속 촘촘히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수직으로 돌파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얘가 올라갈 거여도 올라갈 거여도 얘가 한 번은 꺾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가 올라가도 아니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테스트하고 CME 갭을 채우러 가는 움직임. 지금 이번에 CME 갭이 주말 동안 형성이 됐어요.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이 시점에서 CME 갭이 딱 마감이 CME가 마감이 돼가지고 5만 2천 후반에 지금 형성이 된 거거든요. 하단 부분이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CME 갭을 채우는 움직임이 보통 나와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에 대놓고 만들어진 CME 갭은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1, 2주 내로 채울 가능성이 높고 이전에도 CME 갭이 형성이 됐을 때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1, 2주 내로 제가 알기로는 채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계속 상승을 쳤지만 결국에는 급락 형태로 나와서 CME 갭을 결국엔 채웠고 그 이하로 더 떨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의 움직임이 아마 이쯤일 거예요. 이쯤에서 CME 갭이 형성이 됐고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급락해서 CME 갭을 채우고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급락하는 과정에서 CME 갭을 형성했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지만 얘가 결국에는 5만 8천 5백 달러를 위로 확실하게 4시간 종가로 돌파를 못해주면 얘는 CME 갭을 채우러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돼요. 그리고 한 시간봉으로 좀 더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면 얘가 한 번 더 상방을 치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상승 채널이 하나 단기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상방 이탈이 지금 나온 거죠. 사실상. 그리고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데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지점이 이 상승 채널 이탈한 상단 추세선에서 지금 지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한 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위로 칠 거예요. 이때 칠 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강하게 더 쭉 뚫고 쭉쭉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꺾여버린다 만약에 꺾여서 여기 다시 오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야 다시. 채널 안으로 다시 회기를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똑같이 보시면 되는 게 이게 갑자기 안 눌러져요. 멈췄나요? 어쨌든 저 하락 채널에서 사실 하방 이탈이 있었잖아요. 밑으로.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단기적으로는 뭐라 하죠? 상방 채널? 상향 채널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가시 뚝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차트를 상하반전 시킨 거거든요. 상하반전 시킨 거고 지금 보시면은 똑같이 하락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하반전을 시켰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는 사실상 상승 채널인 거죠. 하락 트렌드를 유지했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방 휩소가 강하게 나왔죠. 그러면은 보통 주가 그 이 캔들 자체는 이런 트렌드가 하나가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이거를 회기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휩소가 나왔지만 곧바로 반등이 쭉 나와서 이 하락 트렌드 하단 있죠? 하단에 지금 붙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붙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먼저 한 번 테스팅을 하고 한 번 더 쭉 밀릴 거예요. 한 번 더. 근데 여기서 강하게 쭉 더 추가적으로 밀어내지 못하면 얘는 대략적으로 그냥 이 지점쯤에서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 지금 1봉 2평선 다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얘는 지지를 받고 다시 이 트렌드로 회기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제대로 해서 보면은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58,500달러 위로 4시간 종가를 하는 거를 일단 보시기는 해야 되지만 만약에 4시간 종가가 58,500달러 위로 마감이 되었다고 해도 이게 안착하지 못하고 곧바로 다시 또 꺾이잖아요. 이렇게 크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하락 채널 그러니까 상승 채널 안으로 다시 회기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CMY 갭을 채우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CMY 갭을 이번 주 중에 채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이러한 이제 상승 휩소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미 대선 토론회나 CPI 발표 때 아마 상방 형태의 이런 휩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지표 발표 때 여러분들이 상승 휩소가 나타나는지 보고 휩소가 나타나고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CMY 갭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거나 좀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CMY 갭은 채우긴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채울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좀 여유 있게 지금은 좀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맨날 승진님 오시면 방송 전에 이제 어떻게 언제 사요? 언제 팔아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전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관망하고 있어요 했더니 이제 고수가 됐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기숙적인 분석 측면이 아니라 그냥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소재가 없고 뭐가 이렇게 상승할 만한 껀덕지가 없어서 당분간은 이 흐름대로 간다면 9월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상방 그렇게 한번 이렇게 휩소가 나오더라도 다시 CMY 갭을 채울 확률이 높으니 좀 주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